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채 문제 때문에 한국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따금 혼자서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위험한 부채 증가 규모 및 증가 속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그런 조언이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민간기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관련될 수가 있지만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은 비교적 국가 간의 어떤 사례에 익숙하고 또한 이해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보기 더문 사람들입니다 4월 13일 날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부 및 한국미션단장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전망 발표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에게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조언이자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미션단장이니까 한국께서 일어나고 있는 이를 비교적 경제 문제에 관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의 단어 선택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의 인터뷰를 잘 담아서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의 제목이 기사 제목이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에 대비해야 된다 Death exploding 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폭발하다는 거죠 이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폭발이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영어의 뉘앙스도 아마 폭발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표현에 담긴 더 깊은 그런 또 더 내밀한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3.2%포인트에서 2026년도에 69.7%포인트까지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속 관성에 마치 떠밀려가는 것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탄한 제조, 양질의 노동력 등 탄탄한 경제의 기초 등에 한국은 당장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고령화 관련 보건복지 비용 등 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부채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부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를 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예의를 차린 면에서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을 막기 위해서 장기 재정관리 계획을 세워서 엄격하게 운용해야 된다 이런 조언입니다 부채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를 늘리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 대원을 하는 586 정치인들은 우리의 부채 문제가 본격화되면 다 현직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오던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20% 26% 대를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결국 1981년도에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냥 급속하게 늘려가지 않습니까 안드레야스 파판드로운가 그런 총리가 등장하면서 대부분 국가들은 부채 관리 언제 실패하는가 하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그냥 완전히 재정건전성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빚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그런 국가입니다 1등을 차지한 것이죠 가계부채에서 기업부채까지 더한 이른바 민간부채 규모는 약 4천조원에 달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가계부채가 1998조 3천억원 그리고 기업부채가 2137조 6천억원 두개를 합쳐서 민간부채라고 하면 민간부채가 무려 4,135조 9천억원 4,136조원이 민간부채입니다 그러면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2020년도에 1,924조 5천억이니까 거의 200% 정도 되는 것이죠 민간부채만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 대비 더 놀라운 것은 민간부채는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 1년 사이에 352조 7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죠 한 해 동안 가계빚과 기업빚이 352조 7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다가 민간부채 4천억에다가 그 다음에 정부 부채를 국가부채랑 대해보죠 연금중당부채를 합한 좀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진짜 의미의 그런 국가부채를 보면 1985조 3천억입니다 거의 2천조 정도 되는 것이죠 국가부채가 그러니까 민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게 되면 모두 6천조가 되는 겁니다 얼추 보면 가계 2천조 기업 2천조 국가 2천조로 보면 되는 것이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6천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020년도 국내 총생산 대비 300% 각 주체가 다 100%를 넘어서는 겁니다 기업부채도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가계부채도 100%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국가부채도 100%를 넘어서는 것이죠 모든 경제 주체들인 가계 기업 국가가 2020년도 명목 국민소득 GDP의 100%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짜리 그런 대형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빚을 끌어다가 돈을 써재키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예를 들지만 저희들 세대가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7만 명이 나왔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결국 27만 명이 100만 명을 지탱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재정이 지탱이 되겠느냐 지금 아주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더라도 부채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걸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꼴들을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정말 몇 푼의 돈에 놀아나지 않고 참 아이들 미래까지 넣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긴 시각을 갖고 하지 않으면 부채 폭발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IMF의 한국 미션 단장의 주눔한 그런 경고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제 continuhésitez 여러분 안녕하세요